그래서 내가 벌써 재밌는데 갑자기 옷 옷을 벗어보려 내가 원피스 입고 있었거든요 그때? 옷 옷을 이 원피스 잘 벗어보려 원피스를 안에 들어갔고 근데 너무 내가 그때 사실 말하면은 완전 아침에 일어났고 일어난지 얼마 안되서 연습하러 가갖고 완전 거짓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갖고 사실 속옷을 입은지 안 입은지도 기억이 잘 안나는걸 아니 그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순간 그 순간에 여자애들이 약간 그럴 수가 있어 너네들 모른데 아니 그게 그 그니까 약간 너무 자연스러워갖고 없는 거 같이 느낄 때도 있고 입었는데도 안 입었을 때가 있고 약간 그런게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앞에 없었으면 내가 확인을 해봤을텐데 그 사람이 그냥 졸자되고 내 앞에 바로 앞에 있으니까 확인을 내가 해볼 수가 없잖아 그냥 느낌상으로 뭔가 잘 모르겠는거야 아니 몰라 으아악 짜증나 너네 너네들이 여자야? 너네들이 그런걸 어떻게 알아? 아 그래갖고 에이힣 어이없어 나 그런말 들어도 전혀 타격을 안받는데요 어쩌나? 아니라서 구독 벌써 반년 세발 개발 세발님 구독 고마워요 반년 가민반응을 누가 했다고 그래요? 로아가 언제 가민반응을 했죠? 어이없다 진짜 나 완전 냉정한데 흐흐흐흐 흐흐흐흐 아니 내가 내봐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간다는거 모르시네 여러분? 아 나 삐졌어 말 안해 너네들끼리 놀아 바이바이 아 건전지 사야하는데 에이에이 건전지 사야하는데 아 이브 아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